됐어 나 물에 빠졌어 그리고, 그런데 Hey! 응 이곳은 밤 Kristum 안녕하십니까 아침 아빠는 어디입니다? 한국에 있습니까? çi 찾아봐 나 지금 다시 시도하store 오 이슈 해보시면 저기 저거 제일 높은데 저거 말하는 거죠?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높은게 되게 빵냥어예요 왼쪽이 더 높거든 왼쪽이 이거요? 아니 아니 저거 높은 맥이 있잖아 왼쪽이 구름의 가리 있잖아 저희도 빵냥어예요 그 왼쪽이 구름의 가리 있는데 저희도 그대인데 엄마 갔다 오신거에요? 우리 가야되잖아 그니까 몇시간이야? 9시간나무? 이 시간대에 지금 10시간동안 보는 동맹상이 한 백만 회 된다. 회사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야? 그러고. 여기가 전체적으로 차밭인데요.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돌안 돌안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니 좋습니다. 평화롭고 경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. 아무데서나 가리지 않고 뛰는 우리 김 이사님. 이게 다 차밭인데요. 인도네시아 말로 떼. 영어로 T죠. 여기에 있는 이 차나무들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음료인 떼봇돌. 떼봇돌의 원료가 되는 동맹입니다. 떼봇돌은 여기 여기 떼봇돌. 또 보는 정겨운 빨래. 또 보는 정겨운 빨래. 이렇게 구운 거라고? 네. 구운 것도 좋지. 역시 계란. 오늘도 우리는 계란. 양갱. 양갱. 매입. 음료인. 인도네시아 시골에서 펼쳐지는 우리 최인사님의 계란 먹방이 되겠습니다. 역시 구운 건 수분이 확 정발해갖고 많이 쪼그러들어 있지? 고소한 맛은... 구운 게 잘까요? 잘까요? 자, 이제 미식을... 삶은 나가래요. 뭐 탕 깔 필요 없고... 아니 뭐 계란... 계란 드시면서 왜 이렇게 오래 음미하세요? 그래서... 아니... 말로 표현을 말아요. 자,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. 요새, 왜 이렇게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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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이 지금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. 구름 따라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할 계획이라네요. 이제 등산 초입입입니다. 어느 산을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